안녕하세요 안신아입니다. 허무 맹랑한 대박 상한가 상승 100% 거짓말보다는 새빨간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외치는 근거 3분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공개 도와드리고요. 새빨간 투자 안내해주시는 장본인 이상로 전문가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갓싱록.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갓싱록 외치는 이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상담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죠. 단 두 분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새빨간 테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는 수소차 테마주 우리는 갈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잠시 화면 보도록 할게요. 빠르면 11월 27일, 늦어도 12월 21일. 작년에 저희가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시노펙스가 37%, 상한은 38%, 성창인은 82%, 최고가 기준. 이건 좀 알고 계시고요. 그때 살 걸 그랬다 싶으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참 부끄럽네요. 부끄럽고.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차트라는 것은 하루에도 변할 수 있는 게 차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빨간 테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새빨간 테마보다는 새빨간 메가 트렌드.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산업적인 변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12월 21일 날 방영을 했던 것이 바로 수소차 테마 관련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안신행커가 전국적으로 빨간 양복 미녀로 거듭났던 날이었는데. 머리 쪽지고요. 그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난리입니다. 조만간 네이버 포탈 검색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그날 바로 우리가 수소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산업적인 구조로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좋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날 우리가 한번 봤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화면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가 딱 종목군도 딱 정리해서 이 종목군들만 딱 보면 된다 해서 정리를 해서 간추려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늘 G&B 코리아 이런 것도 잘 달랐고요. 시노펙스 마찬가지로 평홀딩스 오늘 신국가 같죠. 상하 프론테크 오늘 신국가고요. 다음 거리나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 성창호 오늘 상한가고요. 그래서 신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제가 적자라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M 코리아 어제 신국가 같고 유니크 상한가 같죠. 유로서 오늘 신국가입니다. 우리 사람 신국가 같고요. 풍국주전 올라갔고 EM 코리아 JK 힌터. 뭐 이 정도면 주식 기출 문제집 같아요. 정보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만약에 내일 수능을 치는 주식 수능을 친다면 이 방송 꼭 보고 수능 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핵심 요약으로 딱딱딱딱 짚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오늘도 그에 따른 또 기출 문제 그리고 주식 모의 수능 제가 또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정목군 모의고사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좀 공개할게요. 어떤 테마 준비해 보셨을까요? 자 일단 우리의 핵심 메가 트렌드 2019년을 강타할 수 있는 수소차가 한 번만 올랐다가 빠지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오늘 단기 고점을 찍고도 또다시 한 번 더 쉬었다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2019년을 핫하게 달고 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 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관련주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생소해요. 왜 이걸 들고 오셨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안신 앵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직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결국은 최저임금이 8,350원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내년에는 그럼 8,350원일까? 아니면 더욱더 높아질까? 아니면 내려갈까? 어떤 쪽이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 만원 시대를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 거기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갈까라는 거죠. 그럼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혁신적인 부분. 혁신을 다시 한번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능형 공장을 해줘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문이나 결제를 할 때 무인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맥도날디라든지 지금은 물론 키오스크가 어렵지만 그때 되면 좀 더 쉬운 부분 그리고 요즘은 항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보면 무인 정산 무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심지어 마트 주차장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거기에 마트에 대한 뭐랄까 판매원을 거기에 주차장에 세워놓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기업적인 측면이 합리적이지 못하는 거죠. 마트 대산대도 결제 무인화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점점점 더 현실화될 한 게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도 조금 추각시켜서 그중에서 좀 더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뭐랄까 인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대기업에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삼성 SDS 삼성그룹 계열이거든요. 여기에 사고 있는 것도 바로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솔루션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출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적용을 시키는 상황까지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두 번째는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로 가면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의 가장 가치적인 부분을 생산하는 업종인데 결국에는 이런 포스코의 시티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RS 오토메이션이나 TPC, 로봇 모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융합 기업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M코어라는 기업을 얼마 전에 SK에서 인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바로 창고 자동화 그리고 컨베이어 물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런 기업들도 좀 보셔야겠죠. 밑에 DST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에 대한 국책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 사믹THK는 산업설비에 대한 자동화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장 자동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지로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 나오는 화면은 바로 키오스크 또는 무인 자동차에 관련된 무인 주차장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인데요. 이 종목군들이 보면 조금은 분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보면 적자 기업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자 기업은 조금 제외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ATM기 관련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빼셔야 됩니다. 왜요? ATM기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이미 상영화돼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새로운 혁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갤럭시아 컴즈 이런 거는 대주주가 효성 ITX예요. 효성 ITX의 대주주는 효성이죠. 조현준 씨.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무인 주차장 관련한 종목군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도 무인 기기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지금 밑에 이 두 가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I테크 이런 것들은 동전주입니다. 이런 거 건들지 마세요. 대신 알고는 계시고 KCS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한번 급등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밑에 효성. 효성은 조금 별표를 해놓습니다. 자, 효성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죠. 그런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ATM기 1입니다. 이걸 떠나서 무인 자동화 기기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효성이라고 하면 스판덱스였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은 다르게 무인 자동화 기기로 다시 한번 더 기업이 탈바꿈 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 이렇게까지 한번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 관련인데 여긴 좀 멀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보시면 로봇스타라든지 유진로봇이라든지 AT칩스, 푸른기술까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랄까, 공장 자동화에 따른 그런 로봇에 대한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언제나 그랬듯이 이거 다 살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살 수 없죠. 기준 좀 분류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소차를 얘기할 때도 그 종목권들이 다 저가였거든요. 이 종목권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권들이 대부분 다 바닥권력을 다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상기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의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유의점. 네, 유의점.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그 외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거는 약국 조제 자동화 업체입니다. 약국에서 우리가 약을 받으면 봉제 요즘은 컴퓨터로 글씨가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계로 네, 맞습니다. 약국에 있는 약사, 약사분들 옆에 항상 보면 알바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알바분들을 뭐랄까요? 좀 작은 약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자. 대신 이런 기업은 거래량이 크게 없어요. 자, 주의사항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는 항상 실적이 좋아요. 적자 제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산업에 대한 개화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실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에 의한 상승, 눌림목 공략이 상당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렴할 때 사줘야 됩니다. 오늘 수소차 공략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뜨기 전에 우리가 바닷꽃역에서 한 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타이밍적인 차트에 의존하는 매매는 하지 말라. 차트로 분석하면 안 돼요. 차트보다는 산업적인 부분, 구조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맨 밑에 거. 이 정도의 먹거리 정도 되면 세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력을 믿고 우리가 차트가 깨지거나 차라리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적인 투자를 같이 해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른 종목이 어떤 거죠? 자, 일단 종목 상담 전화번호는요. 02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종목은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언제 얘기합니까? 역시 보스는 끝판왕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잘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유망주 함께 가져가시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02786-102-1024 문자 013-3466-8288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 보내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유망주 공개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주 가운데 유망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ICT가 여러분들도 포스코 ICT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포스코 ICT가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청와대 만찬에 기업인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던 최종우 대표이사가 실제적으로 포스코의 회장이죠.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철강 업종보다는 비철강 계열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회사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 포스코라는 그룹 안에서 비철강 부분은 포스코 ICT, 바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ICT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에 대한 뭐랄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가 하당권역에 상당 부분 머물러 있던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7월 달에 한번 크게 하락했던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뭐였냐면 여기 베트남의 히타치사라고 하는 베트남 철도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손해배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월 28일 날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입찰 경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8개월 동안 광고 공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8개월 동안.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이 포스코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여기에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철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 부분에 손해배상을 물론 하긴 했지만 그 정도의 베트남 철도를 인수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북한 철도 관련해서도 이런 포스코의 시티가 그럴 가능성,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잊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가 자체는 우리가 5,550원에서 한 5,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5,3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땀나셨어요. 가능성 얘기하실 때마다 남북 경협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유진노봇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고민 많았어요. 제가 다른 여타의 종목군 해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하고 유진노봇하고 둘 중에 뭘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조금은 캐시카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유진노봇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현재 이만토아게라는 독일계 독일계 자금에 좀 들어와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업체 자체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CES2019에 참가를 했던 기업입니다. 바로 로봇 산업 관련해서 참가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바로 얼마 전에 핑크폰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들썩거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자회사 진화월드와 가야커퍼레이션이라는 업체가 장난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들썩거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유진노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시간을 할애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의 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었단 말이죠. 그럼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억울해요. 나 로봇 산업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올랐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호재는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성장 가능한 중소형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수가는 하단에 있는 가격대에 4,050원에서 4,100원 그리고 손절권 하단에 3,79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가 잘 가서 0.118 오늘 1월 18일거든요. 기념비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새빨간 테마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른 테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현장 안내 도와드리죠. 여의도 강연입니다. 개별주 장세 메가트렌드 공략하고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본사로 오세요. 02077 6234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종목 몰빵데이로 찾아올게요. 1시 10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more сохран!